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물건의 가치를 결정하는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희귀성입니다. 무엇이든지 적으면 적을수록 그 가치는 적어 비례해서 급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비싸겠습니까? 그것이 아름답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실 다이아몬드의 빛이 참으로 영롱하고 아름답긴 하지만 모조 다이아몬드도 저같은 사람 눈에는 아무 차이 없이 아름답게만 보입니다. 그것이 유리나 철보다 더 재질이 단단하고 강하기 때문이겠습니까? 그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오늘날 학금 기술로는 다이아몬드보다 더 단단한 재질을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이아몬드가 비싼 물건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아름답거나 단단하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주 희귀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길바닥에 밟히는 자갈 같은 것이 다 다이아몬드라면 물론 아름다우니까 장식품으로도 쓰고 단단하니까 고급용으로도 잘 쓰겠지만 아무도 그것을 수백 수천만 원을 주고 사려 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희귀에서 이미 높아진 가치가 더 높아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금입니다.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 돈이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금을 더 많이 사려고 하는데 그 결과 금값이 폭등하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은 금융 대란이나 경제 공유에 닿게 될 때 가장 안정적인 재산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원칙은 신앙생활에서도 적용되는데 바로 의인입니다. 신앙의 의인 역시 일단 절대다수의 불신자들에 비해 극소스러운 희귀성 때문에 이미 특별한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존재이지만 주변 사회가 영적으로 더 악화되면 될수록 그 가치가 더욱 높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부문에 나오는 의신명이 그처럼 적은 수인 가치의 실로 소중한 자들인 동시에 그들이 저 악명높은 소돔성이라는 죄악의 도성을 시대적 배경으로 삼고 계신 가치에게 더없이 귀중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러 오셨다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순간 아브라함 제일 먼저 지금 소돔성에 살리고 있는 자기 조카 로스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라고 하느님 그 성에는 하느님을 잘 섬기는 의인들도 살고 있는데 그들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켜 버리시겠다는 말씀입니까 하면서 간절한 청혼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우선 의인 5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정도 숫자는 되어야 소돔성 전체를 구원해 주실 만한 이유가 되겠다는 아브라함 스스로의 계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뜻밖에도 그래 소돔성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의 모든 주민들을 다 봐주겠다라고 아주 시원하게 대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느님께서는 너무 간단하게 응락해 주시니까 좀 더 숫자를 줄여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45명, 그 다음에는 40명, 그리고 30명, 20명으로 차츰 차츰 숫자를 줄여가다가 마지막에는 10명까지 그 선을 끌어내렸습니다. 의인 딱 10명, 이 숫자는 아브라함이 어찌하든지 소돔성과 그의 조카로서의 가족을 살려보려고 하느님께 간절히 구원 끝에 약속을 받아낸 혹시 이렇게까지 깎아내리면 하느님께서 화를 내실까 벌벌 떨면서 간신히 받아낸 숫자였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 숫자가 10명까지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하느님께 구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정말이지 그보다 더 내린다는 것은 염치 없는 위였을 뿐 아니라 아브라함 생각에는 그 큰 소돔성에 최소한 의인 10명 정도는 충분히 있으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아브라함의 추석은 빗나고 말았습니다. 소돔성이 있는 의인의 숫자는 10명도 못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로스의 가족들까지도 다 의인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큰 소돔성이었고 그 많은 소돔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은 겨우 10명의 의인 숫자를 채우지 못한 까들게 온성이다 빛처럼 쏟아지는 유황을 맞아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사실 얼마나 큰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 단지 10명의 의인만 있었어도 그 악한 소돔성 전체를 기꺼이 다 용서해 주려 하셨는데 실제 의인은 10명이란 그 적은 숫자에도 턱없이 모자랐던 것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경양교회에 일본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약 40명가량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일본에 있던 우리 성교사님의 교회들을 통해 신앙상을 하고 있다가 경양교회 소문을 듣고 한번 직접 방문했던 모양입니다. 그때 원로 목사님께서 그 일본의 기독교 지도자들을 만나 영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일본이 왜 안 망하는지 참 이상합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제일 가는 우상 숭배 국가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절들이 세워져 있고 온갖 종류의 미신과 우상들이 전국에 철철 넘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전범이고 무고한 양빈들을 숱하게 학살했으며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기독교를 핍박했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벌써 받아 이미 망해버렸어야 할 그런 일본이 신기하게도 지금까지 망하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으로 뜨는 경제 강대국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원룡사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이어 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러분 때문입니다. 여러분 같은 소수의 기독신자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옛날 소동산 같은 일본에서 열 명의 의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바로 여러분 같은 극소수의 기독신자 때문에 지금까지 하느님의 멸망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일본 국민들 가운데서 여러분이야말로 가장 귀중한 존재입니다. 마땅히 멸망당했을 때 살 여러분 조국의 일본을 하느님의 무수한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지금까지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같은 의인 신명인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일본 극복신자들 모두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어디 일본만 그런 의인 신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하는 꼴들을 보면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아직도 존속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신기합니다. 국민에게는 IMF를 갖다 주고 김정일에게는 달러와 쌀을 갖다 바치면서 대신 자기 자신에게는 수백억대의 선거자금을 빼돌리고 수천억대의 뇌물을 부르기 돕기의 선금이라는 매명으로 챙기고 있는 정치인들이 득실거리는 이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아직은 그래도 망하지 않고 있는 것이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나라 사회가 온갖 음란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야말로 최선진국이 되고 이 나라의 10대 청소년들이 그런 성인 문화에 일찍부터 눈을 떠 어른 뺨치도록 노는 모습들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어른들은 10대에게 학비를 보태주는 좋은 일이나 하는 것처럼 원조 교제라는 것을 하고 고등학교 학생들이 밤에 술집에서 일하며 용돈을 벌어 자기 유흥비를 자급자 중하는 능력을 자랑하고 있는 이 사회가 저 음란으로 악명 높았던 소등과 고모로보다 도대체 뭐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것이 있다고 아직까지 멸망하지 않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정말 어떻게 대한 사람은 대한으로 길이 보존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나라 좋은 나라 하고 노력을 나오시는지 도저히 알 도리가 없습니다. 이날에 들끓고 있는 이단 목사, 정치 목사들이 저지른 죄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고 계시는 것이 오히려 이해가 안 될 지경입니다. 성균은 교회도 없이 목사랑 명함만 가진 자들이 그저 미국 시민권을 어떻게 따가지고 끝을 가지고 북한 성균이 어쩌고 하는 미명 아래 뻔질나게 북한을 떠나드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 정치 목사들이 사실은 온갖 친북 정치 활동을 벌이고 적그리스도 세력인 공산주의자들이 앞잡이 노리시나 하고 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 날에 대한 심판의 날을 늦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나라의 이 대한민국의 이 조국의 그래도 의인 신명이 분명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영적, 사상적, 윤리적으로 난장판이 되어 있는 조국에서 그래도 10명 이상의 의인들을 여전히 발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으실 만큼의 참된 기독 신자의 숫자가 이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저희 여러분이 이렇게 자유롭고 행복한 가정과 사회와 교회 생활을 아직까지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도 역시 이렇게 지켜진다고는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의인 신명에서 한 명만 모자라게 되어도 하나님께서 당장 징벌을 내리실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가들에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경양교회 SFC운동은 한 사람은 사람이 더없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바로 그 의인 신명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경양교회 초등부 주의리학교가 여러분을 어로운 자네가 되도록 어로운 하나님의 자네가 되도록 가르쳤고 우리 경양교회 중고대 SFC가 여러분을 지금까지 어로운 학생신앙운동으로 키워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보아서라도 우리나라를 보호하사 만세하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이 경양교회 주의리학교 SFC는 여러분을 보고 이제 새 학교에 지나가고 새로운 사회에 나가서도 그 소수의 의인 노릇을 꼭 해주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오늘 졸업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회와 이 학원가에 꼭 필요한 그 의인들 이 나라 조국교회에 너무나도 소중한 그 소수의 의인들을 가르쳐서 의인 신명서클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영어로 하자면 뭐 더 서클 오브 더 텐 라이체스맨 약자로 줄여본다면 TRM 서클입니다. 이 서클은 학교 교무실에 가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없습니다. 문공구에 등록하고 인가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모의서 발기총의를 하고 회식 따위를 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이 지나가게 될 학교에서 여러분이 나아가게 될 사회에서 각자 이 신비한 영적 서클 이 어려운 결사단체의 이론이 되기로 굳게 다짐하고 그 클럽에 속한 소수의 의인답게 살면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처럼 하늘 앞에서 어렵게 살려는 친구나 동료가 여러분 주변에 지극히 드물다 하더라도 그럴수록 여러분은 그 극소수의 의심명서클에서 절대로 탈퇴하지 말고 여러분 혼자가 되더라도 끝까지 남아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그 10 Righteous Man TRM서클의 회원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등의 SFC에 입학하는 친구 여러분 그리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지나가는 SFC 운동원 여러분 여러분은 월요일에 기말 시험에서도 고등학교 3학년의 대입 준비반이 되어도 주일에 예배 시간만큼은 절대로 빼먹지 않는 소수의 중학생 극소수의 고등학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학교 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때 곁의 친구들이 이상한 눈초로 바라보더라도 혼자서 손을 모으고 머리를 쐬고 감사 기도를 꼭 드리는 소수의 학생들이 이상한 학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용돈이나 아르바이트에서 돈 가지고도 벌써부터 11조를 드릴 줄 아는 극소수의 어려운 학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용의나 상스러운 표현을 절대로 쓰지 않는 정말이지 아주 극히 드물고 드물 어려운 청소년들이 되어야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지나가는 SBC 운동원 여러분 여러분은 대학교에 들어간 이후 오히려 입시 준비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시간에 부정회의를 절대로 하지 않는 소수의 어려운 대학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상하탑이라 불리는 최고 학교에서 명실공이 최첨단의 전공 학문과 교양과 학부모터를 배우면서도 성경말씀의 진리에 대해서는 일점이색도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정말 이 시대에 아주 찾아보기 힘든 진짜 영적 지성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좌경화된 학생운동권이 판을 치는 가운데서도 공산주의가 기독교의 명백한 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자각할 줄 아는 이 의인석 친명의 석혈에 속한 자유민주주의 시민으로 끝까지 남아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많은 기독신자 대학생 가운데서도 교육주의 신앙을 계승하는 외로운 길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따라갈 줄 아는 그 신앙을 가지고 학원과 조국과 세계를 복음하겠다는 이 멋진 사명감 때문에 가슴이 뜨끈뜨끈해질 줄 아는 참으로 희귀하고도 희귀한 학생운동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등학교에서 사회로 혹은 대학교에서 사회로 진출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건전하고 행복한 이성교제를 하면서도 결혼 전까지는 육체의 순결을 꼭 지키는 이 시대에 점점 더 드물어지고 있는 의로운 청년 천애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꼭 술자리에서 만나야 말이 통하겠다는 거래체 사람들이나 퇴근 후 회식을 1차 2차 3차까지 같이 돌아야 가까운 직장 동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를 피할 줄 아는 아주 드물고 드문 어로운 CEO 어로운 직장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음란한 웹사이트는 아예 그 주소도 모르는 아니 인터넷 채팅을 할 때 음탕한 농담조차 한마디 입에 담지 않는 정말 눈 씻고 쳐다봐도 점점 찾기 힘든 어로운 문화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방공기란 말조차 이미 사진에서 벌써 사라지고 아니 방공기란 말만 들려가도 수국골통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적폐청산 대상이 되어버리는 이의 처군이 없는 조국의 현실 사회에서 방공기 아니라 승공, 멸공정신으로 철저하게 모장된 식시하고 용감하고 믿음증한 청년신자 사실 사회에서는 고사고 교회 안에서 이미 그에 사라지려가고 있는 극소수의 신앙의 선남선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이지 이 나라는 이 사회는 우리나라의 대학 캠퍼스는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 교정에는 이런 소수의 의인신명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발 여러분들만이라도 이 은신명서클의 평생 회원이 되고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소수의 의인의 자리를 그야말로 평화시대에 순교하는 각오로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기독교인들은 많지만 하느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하느님 기가 막히게 멋있는 신앙생활 원칙을 소유한 기독신자는 생각보다 아주 적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도 개혁주의 교회라는 것은 그 많아 보이는 기독교회들 가운데 점점 더 찾아보기 힘들어지는 극소수의 교단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몇 세대 지나는지 알아서 그의 멸종될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만이 뜨는 것이 바로 개혁주의라는 희귀한 신앙 종족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처럼 정말 드문 의인들 앞으로 점점 더 찾아보기 힘들어져 갈지 모르는 소수의 의인이 까닭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여러분 한 사람은 사람이 더더욱 귀중하기에 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같은 물건이 드물수록 그 가치는 급상승하는 것처럼 같은 능력과 학력을 가진 인재라도 나라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 귀중해진 것과 꼭 마찬가지로 여러분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조국과 세계에서 점점 더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그만큼 여러분 한 사람은 몇 배 몇십 배 아니 몇백 배까지 더욱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찬우 우리 경양교회의 섭식운동원들이야말로 이 조국과 교회 이 사회의 가정에 호랑이 새끼같이 귀중한 실로 이 세대에 이미 그 희소가치가 지극히 높을 뿐 아니라 점점 더 죄악의 관영에 지극해 있는 다음 세대라면 그 가치가 더더욱 가파르게 급상승하게 될 소수의 소중한 의인 신명인 것입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고 아껴는 SBC 운동원 여러분 저는 매일 제 사택에 배달되는 신문을 단 한 줄도 읽지 않은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뜨는 기사들마다 저로 하여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암담하게 만드는 소식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정말이지 조국과 미래의 민족의 장례를 생각만 해도 문짝이들이 앞이 캄캄해지고 억장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다른 것과 틀린 것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를 뿐입니다. 남자라고 해서 항상 옳고 여자라고 해서 항상 틀리거나 여자라고 옳고 남자라고 틀리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남자라는 이유로 무조건 옳고 여자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 주장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곧 성차별인 것입니다. 그 남자와 여자에 청년과 노인을 대입하거나 백인과 흑인을 대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준법시민과 범죄자는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전자는 옳은 사람이고 후자는 틀린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민주주의는 옳고 공산주의는 틀린 사상이지 이 양자가 서로 다른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는 옳고 우상종교나 유물론적 무신론은 틀린 것이지 피차 서로 다른 종교로 인정해 주의할 관계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말하면 진리와 비진리 선과 악 공유와 불의의 문제는 결코 생각의 차이나 의견이 다른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한쪽은 옳고 다른 한쪽은 틀린 문제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처럼 틀린 것을 그저 다른 것에 불과하다고 은근슬쩍 돌리면서 그것을 피차 인정해 주고 서로 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종교적으로 천주의 같은 혼합주의자들 정치적으로는 종북자파 같은 매국노들이 바로 그렇게 여러분들의 사고구조를 혼란시키고 혼란시키고 세뇌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절개 불렀던 친구라는 애창곡이 있는데 지금도 아마 기타면 손에 잡으면 코드가 기억될 것 같습니다. 그 노래 2절은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모습들 모두가 진정이라 우겨 말하면 어느 누구 하나가 홀로 일어나 아니라고 말할 사람 누가 있겠소라고 이어집니다. 당시 군사 독재를 정당화시키는 말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자 하는 뜻에서 부른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처럼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모습들 모두 진정이라 우겨 말할 때 일어나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동생의 합법화를 인권 존중이라고 우겨 말합니다. 자본주의는 온갖 적폐의 온성이나 되는 듯이 평화시키고 그 대신 복지라는 미명의 가면을 쓰고 있는 사회주의를 두고 경제성장의 길이라고 우겨 말합니다. 바로 2년 전만 해도 헬 조선이라고 그렇게 비명을 지르던 청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IOF 때와 맞먹는 경기침체와 고용 대란을 두고서는 SNS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이전의 두 대통령들이 망쳐 놓은 후유증이라고 우겨 말합니다. 강성 노조원들이 회사 임원을 붙잡아 가두어놓고 피를 흐리도록 집단폭행을 가하는 짐승같은 범죄 행위나 쇠파이프와 너트를 쏘는 새충으로 무장한 대모대가 경찰들을 150명이나 부상시켜 입원하도록 해놓고도 그처럼 공권력을 폭력으로 짓밟은 정치 조폭하다 행위를 두고 민주투쟁이라고 우겨 말합니다. 심지어 사회주의가 답이다 북이 우리의 미래다라고 아니 대놓고 공산주의까지 진정이라고 우겨 말합니다. 세상의 정확한 독지자 김정은을 노벨평화상 공정수상 후보자로 지켜세우면서 민족평화의 동반자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렇게 종북자파가 마음대로 사람을 세뇌시키는 노름판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의 절대다수 대한민국 국민의 절대다수가 이렇게 저절국민의 세계에 사라잡히기는 날을 저희 생진의 제 눈으로 보게 될 날이 올 줄이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은 그 우기는 억지 논리에 그 우기는 결변에 그 우기는 겉이 손등에 그 운으로 하더라도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치인, 언론인, 학자들 두말할 것 없고 목사 중에서도 홀로라도 이르다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을 눈치고도 찾아보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이 대한민국에서도 소수인 기독교인들 그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또 소수인 교육주의 교회 신자들 그 신자들 가운데서도 또 더욱 소수에 불과한 우리의 경량교회 섭식운동은 여러분만이라도 이 은신명서클에 꼭 남아있기를 단절히 바랄 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만이 이 대한민국의 상하탑 캠퍼스를 영적으로 거룩하게 정화시키고 학원들을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소생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학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만이 앞으로의 소중한 대한민국을 하늘만의 진노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고국 청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섭식운동 여러분 이 텐 라이처스 맨의 이 소수의 의심명의 클럽에 남아있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렵게 살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다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여러분이 정직하게 살려가다가 직장과 그레치에서 비웃음을 당하고 여러분이 이 악한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밝히는 작은 빛이 되고 이 더러운 인간 사회를 조금이라도 더 정화시키는 소금이들에 하다가 원수마귀와 그의 사주를 받은 보신자들부터 핍박까지 당하더라도 절대로 물러서거나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시면 우리 대한민국은 그대로 끝장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조국과 민족의 꼭 필요한 의심명의 숫자를 반드시 채워야만 우리에게 아직은 희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경향의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해수입신운동원들은 그런 어로운 왕따가 되는 것에 대하여 오히려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늘 앞에서 어렵게 살려하다가 따돌림 받는 소수에 속하게 되는 것을 두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끝까지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미 극소수로 모이려있는 여러분이야말로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이 사회가 더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 더욱 치솟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경향의 졸업생들이 학창시절 내내 청년시절 내내 아니 평생에 걸쳐서 이의 신명의 서클 이 소수정의의 신앙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몰어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이 조구의 학원과 교회에서 그 최고의 진가를 발휘하는 의로운 학생과 의로운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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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